오늘은 교회 오시기가 여러분들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둡기도 하지만 또 비가 내리면서 살얼음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상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의 성전에 이미 도착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힘들고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인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오늘 10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요 연령에 따라서도 그 지나온 것이 다를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죽을 뻔하였다라는 그 어떤 상황도 또 나이와 환경과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저도 제가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제적으로 가로등이 그렇게 밝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현란한 불빛으로 인해서 온 시내가 밝은 그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겨우 불빛, 전기세 아낀다고 불 켰다가 될 수 있으면 사방에는 다 끄고 사람이 있는 곳에만 켜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꼭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심부름을 시켜요 제가 맞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걸 좀 갖다 드려라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걸 갖다 드려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심부름을 주로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 가까이에는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특별한 것이 있으면 뭐를 식사하시기 전에 이걸 갖다 드려라 그런데 그게 되게 하기 싫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두워졌고 뭘 들고 가고 이런 심부름이 싫거든요 특별히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서 나가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곳에서는 귀신이 나온대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밤이 돼서 해가 지면은 그곳을 지나가려면은 매우 두려운 거예요 아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그 어린 제 마음에 있어요 내 어머니가 갔다 와라 그러면은 제가 모범생 모범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노우를 못하는 거예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받아서 가기는 가는데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친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무서운 길이 딱 나오면은 거기서 서요 한참을 어떻게 이곳을 통과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큰 그런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가지고 뭘 하느냐 제가 거기서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냐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금푸른 풀밭에 늦게 하시며 잔잔한 불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 노래를 부르고 가는데요 얼마나 크고 목청껏 부르는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소리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거의 악을 쓰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때 못 지나갈 것 같았던 그 길을 지나갑니다 돌아올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집으로 올 때 그곳에서 다시 또 거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노래를 크게 부르고 그곳을 지나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고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제가 노래를 하면서 제 어린 그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훅 지나갈 수 있었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그래서 용감하게 그곳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힘들었던 곳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다 커서 생각해 보면 그까짓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나한테는 시련과도 같은 매우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었나 첫 번째 나의 삶에 있어서 물론 자라오면서 엄청나게 어둠의 골짜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숱한 어려움과 힘든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가장 어렸을 때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그 어둠의 골짜기는 바로 그 귀신이 나온다는 내가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그 어둠의 길 그곳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어둠의 골짜기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성경 본문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올 때에 자기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10편 23편입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의 평화를 노래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요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쓰라린 경험과 그리고 수많은 싸움을 거쳐서 그 후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족스러운 영혼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통스러웠던 곳이었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목양문화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당시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열흘 정도를 계속 다니면서 순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오늘 23편의 배경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현대의 배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양떼를 치면서 실제적으로 골짜기 아니면은 이 낮은 곳부터 올라가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양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지나가면서 여러 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곳을 양떼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가는 곳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 있고 막 그냥 우리의 목양지와 같은 캐나다나 또는 서울에서 있는 그런 목양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23편을 이미지를 그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각박하고 척박한 곳 풀 한 폭이도 안 나 있는 그런 곳을 양떼들을 이끌고 그 목동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층계처럼 조금씩 이렇게 나 있는 곳에 흙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풀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풀을 뜯기고 먹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딘가 지나가다가 흙 위에 풀이 나 있으면 그곳에서 양떼들은 또 먹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도대체 저 양은 얼마나 지나야 배를 불리고 그 푸른 풀을 마음껏 뜯어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는 가장 풀이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 모든 지역은 다 노랗게 변한다고 해요 다 타버려서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파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중턱에서는 자연적으로 자란 그 풀을 먹이로 하여서 양떼들을 치면서 그것을 이끌러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산 중턱을 오르락내락 하면서 풀을 뜯게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지금 10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목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는 달랐겠습니까? 저는 그때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막으로 이어지는 당시 중동 지역에는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조금씩 난 풀이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가서 먹이느라고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어 다니는 것이 목자의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훨씬 더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편의 배경 당시에도 목자와 양은 사투해 그런 방황을 하고 있는 때였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때에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서 또는 강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양떼를 훔쳐가고 있는 이러한 도적대를 만나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의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채 맹수와 더불어 싸우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양떼를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투어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요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디가 푸른 풀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안내를 해나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지내온 가운데 양과 목자와는 대단히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요 그래서 오늘 10편 23편 1절에 그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 지금 이 10편을 쓰기 이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다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 목자들과 똑같이 양떼를 치며 맹수와 사투를 벌였고 또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양들과 함께 죽음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중턱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양들을 보호하였고 먹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자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목동의 생활을 다 더듬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말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밤낮으로 함께 하셨음을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일평생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때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냥 저 평지 아름다운 곳 물과 풀이 가득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기 양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도 천하를 통일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다윗은 얼마만큼 고통과 위험 속에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봅니다 사울이 십수녀를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해서 올 때 사울이 쫓기면서 앵게디의 험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아슬아슬한 순간과 그 위험의 순간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는 그 순간이 죽을 뻔했네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어쩌면 삶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겠다고 추격해서 자기를 쫓아올 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목자는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셨다는 고백은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언제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실제적으로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떼와 함께하는 그 목자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화신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는요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 큰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지팡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막대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닐 때 이 지팡이는요 지팡이는 허리에 차는 곰봉과도 같은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리에 옛날의 목자들은요 차고 다녔고 그리고 한 가지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한쪽 끝은 구부러져 있고 한쪽 끝은 뾰족한 막대기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구의 사용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부러진 부분을 가지고는 낭떠리에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어떤 돌짝 사이에 끼어 있다거나 하는 양들을 끄집어내면서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 막대기의 끝 부분은 실제적으로 양떼들이 방향을 잘못 보고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갈 때에 가볍게 두드르면서 이끌어내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들을 대항하여서 싸울 때 사용했던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윈 역시 그가 목자였을 때 분명히 이런 도구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족이나 사자나 곰이나 또는 어떤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마다 그들과 싸워서 그 양떼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윈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지니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는 아마도 양들을 보호하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하였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막대기와 또는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신다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때도 양들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다윈은 구부러진 막대기로 그들을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목자였던 자신은 다윈은요 자기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얼마나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는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윈이 양들을 잘 치고 잘 돌보았다라는 증거는요 우린 너무 잘 알죠 다윈과 골리앗 사건 어떻게 다윈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윈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돌멩이지라는 거였어요 물멧돌 돌리는 거였어요 그만큼 그가 양떼를 지킬 때 이런 것들을 수없이 사용하고 수없이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분명하게 양떼를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고 내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삭하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요 다윈이 자기의 잘났을 때, 아름다웠을 때, 행복했을 때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부분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했던 때보다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를 노래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시편의 묵상집을 썼던 론 메리라는 사람이 그 책 안에서 자기의 상황을 기록하며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론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들 하나가 큰 고민에 빠져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근심과 걱정과 상심, 실의 그리고 그 절망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들추어가지고 너 뭐 때문에 그러니? 무엇 때문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침대 옆에 아이 옆에 같이 들어 눕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천정만 쳐다보면서 밤을 세우다가 아침이면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의 방에 들어와서 내 옆에서 누워있다가 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내 방에 와서 누워있는지 그것도 그는 짐작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무척이나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중심,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아들은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곁에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염려해 주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이 또 그랬습니다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안내자였고 그의 피난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고 고달픈 순례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위로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이 비록 괴로웠던 삶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확신에 찬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대처하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주님은 한시도 너의 어려운 상황을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련의 기간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목자는 풀이 있고 맑은 시내가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줍니다 사실 양떼들이 이 힘든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발에 끼우기도 하고 돌에 끼워서 부러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오르락하는 그 목자에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목자가 우리를 힘들고 가든 어디를 가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풀이 있는 곳과 시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조금 힘들지만 이유가 안 되지만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가? 하는 자기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신뢰성에서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나에게 삶과 새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갈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한 곳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됩니까? 돌짝에 발이 끼어서 부러질 수 있는 위협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몸이 상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끼어서 온 몸이 찢겨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지나면 반드시 푸른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나님의 집이 마련되어 있는 즐거운 잔치상에 초대된 손님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받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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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상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귀한 손님과도 같이 주님이 늘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회상합니다 수많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기쁨을 받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야려던 원수들도 감히 이 귀한 자리를 방해할 수 없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5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요 가득 차고 흘러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까? 그가 고백할 때 뭐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혼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친 아이다예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는 만큼 만족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내가 만족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이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이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을 보면서 그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손님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즉 하나님과 가장 친한 그리고 결코 깨어지지 않을 친분 관계를 가진 자로서 그분과 함께 머물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완벽한 행복이요 완벽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없이 아픔과 고통과 시련으로 덮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먹자이신 여호와로 인해서 잔치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잔에 가득하고 넘쳐 흘러서 만족하게 됨을 기대하며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